오, 이거 뭐야? 성수는 좋아하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치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쌍둥이 TV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다, 너네 옛날 동천동 살 때 치킨집 많이 갔었는데 기억나? 너무 기억나 기억나, 치킨집? 너네가 주문해 치킨 어떻게 해드릴까요? 치킨집은 치킨집 치킨집은 치킨이 안 먹으면 안 먹어요 치킨집은 치킨이 안 먹어요 어디세요? 아빠 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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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치킨 먹어 진짜? 서원아 우리 동천동 가서 치킨 먹으러 할까? 프라이드 치킨 아 프라이드 먹고 싶구나 가자 치킨 먹으러 렛츠 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217화. 너에게로 가는 길. 여기가 많이 생겼네. 여기 있다! 너네가 좋아하던 치킨집 누가 찾을 거야? 뭐야? 어? 왜요? 없어졌어. 치킨집이 없어졌어. 여기였는데? 어? 치킨집이 없어졌어. 분명히 이 자리가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보지? 치킨집이었는데 보석집으로 바뀌었어. 그럼 치킨집은 어디? 어디로 가? 모르죠, 아빠야. 아, 슬프다. 이 치킨집 맛있었는데. 야, 떡볶이 먹을래? 뭐 먹을래? 승훈이 집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뭐라고? 승훈이 집에 그냥 가면 안 되냐고? 가면 안 되냐고? 네. 승훈이 엄마랑 통화해 볼게. 아빠랑 그냥 가서 깜짝 놀래요. 너네 그러면 가서 승훈이한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서준아, 선원아. 아빠도 오랜만에 여기 동네 친구들 만나고 있을 테니까 너네 먼저 가 있으면 아빠 따라갈게. 네. 어딘 쪽지? 저긴가 봐. 가자. 아홉 층. 승훈이 됐어. 승훈이 règzen Independence Day 승훈 한 번 더 눌러볼게 내가. 승훈아! 승훈아! 우유 왔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뭐야? 승훈이가 없네. 어? 아무도 없어요? 승훈아! 저기 어떻게 가서 승훈이 어디 갔냐고 물어볼까? 응! 무서운 할아버지 근데 승훈이 집 어디에 놀러 갔어요? 앞전에 살던 이사 갔는데 앞전에 살던 이사 갔는데 이사 갔는데 이사 갔어요? 이사 갔어요? 이사 갔어요? 언제요? 진짜 이사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디에 갔어요? 여기 건방에 삼단지로 갔어요? 삼단지로 갔어요? 삼단지로 갔어요? 그럼 여기 아예요? 저기 한빛초등학교 옆에 여기 옆에예요? 한빛초등학교 옆에 근데 몇 층이에요? 그걸 하루를 전혀 몰라 가서 단지 입구에 김병희 씨한테 물어보든지 관리사무실에 물어보면 알 거예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 왜 승훈이 말로 안 와서 이사 갔는데 그래야 나도 올려지 빨리 삼단지로 가자 알았다 삼단지로 가자 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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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찾고 있어요. 3단지 아닌 돈을 몰라요. 3단지면은 저쪽이야, 3단지 저쪽. 여기가 2단지, 여기가 3단지. 3단지 저쪽에 경비실 가서 한 번 물어봐. 아저씨, 경비 아저씨. 승훈이 집 몇 층이에요? 몇 동을 가는데? 3단지. 3단지 몇 동? 몇 동은 몰라요. 네. 어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몇 동 몇 동지. 가면. 과연 쌍둥이는 친구의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승훈이 알아? 승훈이. 승훈이 알아? 얘야. 얘가 승훈이요. 이사 갔어. 응. 어저아. 응. 얘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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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형아. 지훈이 형아. 지훈이 형아. 지훈이 형아. 인성아 오랜만이다. 응? 지은이 형은 다 컸네 너 언제 오랜만이다 너 왜 여기 너는 둘이서 여기까지 놀러 온 거야? 응 우리 데려다 줄 수 있어 파동 가는 길 아까지만 데려다 줄게 저기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맞아 저기 쭉 가 이쪽으로 볼 수 있을 거야 3층이야 빠이빠이 조은이랑 싸우지 마 드디어 친구 집을 찾은 걸까요? 우리 드디어 온 거야 3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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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이 났다 여기야 산이 서준이야 산이 서준이야 산이 서준이야 으아악 깜짝이야 우리 왔어 으아악 누구야? 하하하하 이게 누가 어떻게 온 거야 너네 우리 하나가 길 오면서 알려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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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형을 만났어? 네 어디서? 유치원 가는 길에서 유치원 가는 길 지은이 형을 만났어? 어머 우선아 너무 오랜만이다 물고기도 있네 물고기도 있네 원래 물고기 없었잖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머나 어떻게 온 거야 얘들아 딸기 먹자 저 딸기 좋아도 돼 저도요 딸기 타임? 너희 근데 아빠 같이 안 왔어? 아빠 같이 왔어? 네 치킨집 왔는데 치킨집 왔어 그냥 보석기부로 바뀌었어 어 맞아 맞아 여기 바뀌었어 너네 이사 간 다음에 바뀌었어 전화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전화? 아빠한테? 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들 잘 왔어요 아빠 그런데 옛날 옛날 송은이 집 가면 안 되고 이사 갔어 송은이 어? 어디로? 3단지 3단지요? 300%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내 끼나요 치 네 이따가 보세요 네 근데 여기 누구 침대예요? 아 형아 침대 아 그럼 너 형아랑 같이 자? 좀 형아랑 같이 좀 자 막내는 시 내 손으로 가요 너맛이 아anz아 네 우여 엄마 아빠는יכ이 난 애기네 난 아빠야 아빠 성화 왔다 나 아빠야 아빠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아빠 저 왔어요 점점 먹으러 빨리 맛있어? 응 응 이런 거 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럼 아빠는 가야 돼? 네 자야 되겠다 아 양치 해야지 화장실 가서 양치 해볼게 잘 써요 그렇죠 잘 써 아 맞다 세수도 해야지 아빠는 이미 세수했다 네 잘 자 잘 잤다 잘 잤니? 네 학교 가야지 학교 치카치크 일고 학교 가 여기가 여기가 유치원이야 아 여기가 유치원이야 아 이제 올 시간이 됐네 어 됐구나 이제 밥 먹자 얘들아 손 씻고 오자 왜요? 우리 이모가 족바 시켰지 롱 잘 먹자 많이 드세요 네 나이 나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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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먹을 수 있어? 으아 나는 김치 먹을 수 있어? 어머 아이들한테 많이 매울 텐데 그럼 먹어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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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김도 싸먹을 수 있어? 싹 쌀 수 있어요 라면은 자신있지? 고기 한 점 없이 김치쌈을 싸는 서은이 서은아 괜찮겠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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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뭘 내가 먹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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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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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치만 먹고 김치만 먹어 이모 이거 다 먹으라고? 엄청 큰데?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먹을래? 응 잘했어 어 누구야? 헉 송은이 나가봐 누구야? 누구세요? 아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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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어줄게 알았어 아빠라 없어 나 누가 사실이에요? 아 생일 아니야 선물란 안녕하세요 오오 갑자기 와서 너무 놀라셨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수은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보고 싶어했어 수은이 진짜 많이 컸네 난 이거 다 아는데 바구니 개구리 개구리 나는 훌라후프 잘하는데 승훈아 훌라후프라고 알아? 그걸 잘해 야 여기에 서준아 이거 한번 보여줘 봐 나 이거 완전 못하는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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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짱 짱 짱 짱 짱 어머 안 떨어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서준아 서한아 너도 해봐 진짜 잘한다 짱 짱 짱 서한이는 허리가 잘록해서 서한이는 허리가 잘록해서 옛날 동네에 친구집 놀러오는게 얼마나 복 받은건지 모르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사올래? 동촌동으로 이사올까?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